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넘는 사각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난 한눈거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월 13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거 얘기했는데 아 지금 이 문제의 경우 연호를 힌트로 줬거든요 연호 근데 솔직히 지금 문제에서 강조하는건 대응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건원의 경우에는 법풍왕의 연호 아니면 뭐 천수의 경우에는 고려초대 왕건의 연호 이런거 정도도 반드시 나오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거 이게 중요한 곡이사지만 다른 키워드도 솔직히 그 문제 키워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거 외워두셔야 되고 발해의 경우 인한 대응 건응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는 대응 외에도 이 정여공주처럼 땡땡 공주가 나오는 발해의 왕은 문항밖에 없습니다. 3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갖다가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솔직히 푸셨다면은 여러분들이 3개중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대조영이가 무시한다 치더라도 얘네 둘끼리는 조금 헷갈리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저는 어떤 식으로 문항이랑 특히 지금 5번에 해당되는 선왕을 구별시키는지 좀 중요한데 어 약간 문항의 경우에는 약간 중앙이랑 연결되는게 많거든요. 뭐 삼성육부제 하던가 수도처럼 조금 더 중심이 되는 키워드 많이 나온다면은 선왕의 경우에는 반대로 지방이랑 연결되는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중앙에 연결되는거는 문항 지방과 연결되는거는 선왕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 구별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앙부터 다진 다음에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한다 그런 느낌으로 순서를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밑줄근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에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대부 틀리실 것 같은데 자 이거 포인트 어떻게 짚어드리는지 제가 푸는거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키워드 옵니다면은 일단 하지중장이랑 헬믹중장 잡을거거든요. 중요한건 일단 저도 이 인물 누군지 몰라요. 이건 모른데 일단은 중요한거는 외국인이 약간 정치에 간섭한다는건 알 수 있어요. 이 맥락같다가 얘네들이 이 군정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중심이 아니야. 일단 그건 파악하고요. 근데 밀보니는 또 아니에요. 근데 맥락상으로. 그리고 김규식, 여운형, 안재용 등이 전개 임사를 참여한다는데 저는 이중에서도 여운형 선생님을 가장 주목할거에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본다면 1번과 3번과 5번은 일단 무조건 제낄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땡땡 시기에 오른 사실이 아닌데 지금 이 문제에서 1번, 3번, 5번은 싹 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요. 만약에 군정청이 이승만 시기 걸친다 하더라도 앵간에서는 똑같은 정보를 굳이 3개까지 내면서 이렇게 문제를 드럽게 만들거 같진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기가 있는게 아닌 이상은 자 그럼 남은거는 박정희 정보인데 이승만 정보보다 훨씬 늦기도 하고 제가 방금 여운형 선생님이 찝었잖아요. 제가 저거 왜 찝었냐면 여운형 선생님은 1947년까지 살았어요. 아니 해프사님 뭐 인물의 생물 연도까지 다 알아야되나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찝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건 뭐라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뭔지는 알아야되요. 당시 김규씨 선생님이랑 여운형 선생님이 만든건데 이 단체가 해산된 이유가 여운형 선생님이 해와동에서 암살 당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거냐면 이 인물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는거는 내가 이 인물을 말았다면 지금 어차피 이승라 전부던가 박정희 전부던가 전두환 전부고 나발이고 어차피 땡땡 정부 시기 키워드는 다 못해요. 왜? 그 인물 이전에 그냥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거 고려했을때 시기상으로 지금 되는거는 신안공사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말한 시기는 미군정식인데 신안공사는 1946년에 설립됐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센스적인걸 발휘했어야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평소보다 조금 숨어있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3번 다음 기자회경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걸 모르는데 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다룬거보다는 뭐 아놀드 소장 이런거 표시 있는데 신탁통치에 관한 질문과 신탁통치에 대한 의결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어 기자랑 신탁통치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근데 이걸 의견이 달리니까 진상규명 좀 해주세요 하면서 신탁통치에 대한 의결을 제시하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거는 여기 기자회견에서 이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이 왜 나오는지 그럼 최소한의 그 이전에 신탁통치가 왜 나왔는지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정답은 이거죠.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 자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 의결사항은 최고 5년 이내에 그 다른 국가에 의한 신탁통치 의결이거든요. 신탁통치란거는 다른 나라가 이 당시 우리나라치면 대한민국이 정치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로 위임해서 정 정치를 그러니까 부탁받아가지고 대신 대신 부탁받아가지고 통치해준다. 그런 맥락이에요. 뭐 미국이 해주던지 뭐 소련이 해주던지 그것 때문에 어 우리끼리 하기 좀 성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돈 받는 것도 좋아. 찬탁이랑 아니 지금 일본이한테 36년까지 그렇게 먹혔는데 뭘 또 다른 나라 들어와서 해. 우리가 살거야. 저리 나가. 하는 찬탁 반탑이 대립한거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에 의해가지고 이 신탁통치에 대한 의결사항 얘기가 나온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흐름상 잘 이해하시는게 중요했습니다. 4번 다음대와 해당하는 교육기관에다 설명 옳은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이해했어야 돼요. 첫번째 관리교육기관이에요. 두번째 절명관리로 소속된 좌원과 영원관리를 선반하는 우원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교육기관은 뭐 성경과 향교를 치면 대성정 명룡당 아니면 뭐 국자과목을 치면 양형고 실제처럼 세부 구성이라던가 뭐 교육 과목이라던가 이런거 자체가 되게 힘들어 줄 수 있는데 특히 이 교육기관에서는 제목처럼 영어도 가르쳐요. 옛날이었으면 영어 이런거 잘 안 가르치는데 그런걸 보고서 최소한 계양기 시기의 교육기관이다. 그런걸 알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교육기관을 보고서 유경공원인것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유경공원 관련된거 보시면 1번은 국자관이구요. 유경공원은 처음 894년까지 썼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총독부랑 걸치지가 않고 교육입구조사에 근거를 세워진건 한성사부학교 대성전 멸룡단이 있는건 아까 제가 얘기한것처럼 성균관이 향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과목을 가르치기 위해가지고 헐버트 길무어 등의 외국인들이 교사 초빙된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걸 괜히 밑줄 치는게 아니라는 것을 좀 주목하면서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 가정보시식이 다 사실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실제로 이 키워드가 제대로 나왔던게 이 회차밖에 없긴 했고 이 사건을 모르면 이거 못풀어요. 솔직히 근데 민주화운동 탄압이라면 약간 보통은 박정희 정부 아니면 전두환 정부를 내는데 솔직히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 전국민주총년학생총연맹 다른 말로 해가지고 민청학년인데 이 단체에 있는 이 단체에 있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여기다가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지하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거의 재판 진짜 사형 선고한지 하루만에 그냥 재심도 안하고 그냥 바로 사형 목, 댕강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범 역사상 암흑의 날로 진짜 정치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연결해서 외워도 했는데 이 두 키워드 공통적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좀 고난도 키워드예요. 그래서 약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안타까운 인권타다사건 그런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좀 한 단계 더 공부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걸 연결되는 장기독재 저항한 3의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얘나 얘나 약간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 같은게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ดี 우리다